네. 청기노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 mc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정원입니다. 청기노설이 오늘이 199회째입니다. 저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주 200회를 끝으로 청기노설은 막을 내립니다. 아쉽죠? 네.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요? 저도 아쉽지만 우리 시청자분,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다시 좀 정비를 해가지고 좀 더 알토랑 같은 영양가를 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좀 시작을 해봅시다. 엊그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축은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관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관이 아니라 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관이 아닌 감 이야기를 해 주시겠다고요? 감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뽑아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감정상태. 감정상태. 이걸 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까지로 한번 연결을 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가운데 주목했던 대목은 바로 이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운동과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 대목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극심한 경멸감과 적대감, 야비하다, 폐륜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연설이라고 하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거침없이 발언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보통의 감정상태도 아니고 아주 극심한 상태의 감정상태에 빠져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그 감정의 성격이 뭘까? 제가 볼 때는 경멸감과 적대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한 점은 이 감정이 도대체 언제 싹 덮고 어떻게 심해졌는가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봤어요. 딱 1년 전에 광복절 경축사. 그때는 어땠을까? 이걸 한번 봤거든요. 레토릭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자유, 평화, 번영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거의 똑같아요. 내용의 진전이 별로 없어요, 사실. 실 내용의 진전은 거의 없고 내세우는 가치 개념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산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립구도에서 세계사적 흐름을 읽었다는 점에서도 사실은 같아요. 다른 점은 1년 전 광복절 경축사의 주장이 주로 다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졌던 반면에 1년 후 올해 광복절 경축사의 주장은 비판. 비판으로 좀 점잖은 표현 같고 공격.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1년 전에는 재정건전성이니 사회적 약자보호니 과학기술의 혁신이니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쭉 나열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화법을 구사를 했는데 올해는 그랬잖아요. 공산전체주의 세력의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에 대한 공격. 바로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전과 1년 후의 기초인식은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기초인식은 같은데 부각하는 점이 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래서 전조현상은 항상 있게 말해요. 모든 것에는. 전조현상은 있게 말했는데. 제가 뽑아내는 게 두 가지인데. 이전의 기념사를 쭉 훑어보니까 날선인식, 감정적 언사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노출이 되기 시작한 건 올해 4.19 기념사부터였어요. 이 4.19 기념사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운동과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습니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또 사기꾼의 악센트를 두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감정적 표출을 적나라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4.19 기념사 때 이렇게 나오는데 3.1절, 3월 1일. 3.1절 기념사만 하더라도 비슷한 역사관을 보이기는 해요.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을 한다든지 세계사적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시했고 이게 또 그때 논란이 됐었거든요. 했긴 했지만 국내 특정 세력을 개념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질 않는데 4.19 기념사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일단 이 점을 하나를 체크를 하고 V 표시하고 또 하나를 봅시다. 6월 28일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서 했던 발언도 이때 문제가 돼요.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그것도 한 대목 들어보십시오. 현재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자, 비슷하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4.19 기념사를 기점을 해서 감정적 표출을 마다하지 않고 하면서 두 달 뒤인 자유총연맹이 6월 28일이었거든요. 자유총연맹 연설에서 반복하고 다시 또 두 달 뒤인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또 반복을 하고 있어요. 감정적 표출을. 일단 이 점을 좀 보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계기였는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힌트가 뭐냐면 조금 전에 처음으로 들었던 광복절 경축사 한 대목에 그 힌트가 저는 있다고 봐요.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시종일관 이 구도 속에서 주장을 펴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이 힌트예요. 이것이 힌트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지난해 9월 박미 때 불거졌던 바이든 날리면 파동 기억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나서 9월 26일 도어 스태핑에서 이런 말을 해요. 들어보시죠. 이 발언을 했고 전용기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이 또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게 11월이었거든요. 11월 18일 도어 스태핑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맞아 들어보시죠.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묻어나는 것은 좋게 말해서 분노. 그러니까 동맹을 훼손하고 이간질을 하려는 악의적 행태에 대한 분노거든요. 좋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서 분노의 감정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 올해 3월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의를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묻어나는 감정은 경멸감입니다. 정치적 이득 즉 소홀이 대의를 저버리고 소홀이를 추구하는 세력에 대한 경멸감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 날리면 관련과 지금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지금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한미동맹 강화라고 하는 당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의 당위예요. 그다음에 한일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과제. 이거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맞서서 자유연대를 구축하는 역사적 과업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역사적 과업이고 자신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그런 역사적 과업을 온몸으로 지금 떠안아서 수행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런 존재예요. 따라서 자신 또는 자신의 과업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허위 선동을 하면서 사회 교란을 꾀하는 야비하고 폐륜적인 집단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에 대해서 적대감을 보이는 건데 이 적대감은 개인적 적대감, 개인적 감정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비유하자면 거룩한 분노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역사적 소명을 온몸으로 떠안고 외롭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뒤통수 치는 세력들이 있어요. 야비하고 폐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뒤통수를 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다름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공격이 아니라 정의 구현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분노감을 표출하는 것은 너무나 이건 정당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인 거죠. 거룩한 분노이도 보니까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거룩한 분노의 표출은 정당하고도 아주 요긴한 메시지 전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19 기념사다, 광복절 경축사다 이런 공적인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어떤 중대한 연설에서 이런 어떤 감정적 표출을 거리낌없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이 원래 그러네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그거는 제3자적 평가죠. 제3자적 평가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제3자적 평가는 윤석열 대통령은 귓등으로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본인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공산 전체주의 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대립구도 속에서 나는 공산 전체주의를 배경을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해 들어가는 역사적 소명을 떠안고 그 역사적 소명을 위해서 외롭게 분투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고 거기 이 전제하에서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지금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러고는 여기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지금 봐봐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 3.1절 경축사, 올해 8.15 경축사 나오는 레트로이 거의 똑같잖아요. 계속 반복이잖아요. 뭐냐면 이미 이거는 여기에 맺혔다는 거예요. 골수에 맺혔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확신의 단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확신의 단계조차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역사관이 원래 그러네 이야기를 여기서 백날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애당초 그냥 다른 분들이 하시라 접어놓은 거고 도대체 왜 이러느냐. 저는 이 점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이 감정 상태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이게 거의 거룩한 분노 수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이동관 후보자 지명하고 제가 볼 때는 연결이 돼요. 왜 그런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지명 후에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서 했던 발언이 되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공산당 기관제 발언 기억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그때 이야기 잠깐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언론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 헌정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터날른다든가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이나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기관지 내지 영어로 얘기하면 오건이라고 얘기하죠. 이동관 후보자의 주장을 잘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과 거의 흡사해요. 그런 거 느껴집니까? 네. 느껴집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지금 이 이야기도 역시 구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민주 헌정질서 하에서의 자유언론과 선전선동을 일삼는 공산당 기관지라고 하는 대리 구도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민주체제와 공산전체주의라고 하는 대리 구도 속에서 가짜뉴스, 왜곡선동, 사회교란을 일삼는 반국가 세력을 지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동일한 측면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동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일 것이다. 제가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2탄에 가까운데 전에 이동관 후보자가 후보자로 지명될 거다라는 썰이 나올 때 그때 아들 학폭 논란부터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때 이동관 후보자 입장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호소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지점을 보고 호소하고 있는 거냐. 언론에 대한 극심한 뭐라고 할까요? 비판 의식. 그럼 자소서였네요. 자기소개서. 그렇죠. 그때 그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2탄일 수가 있는 건데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비타협적인 가치투쟁 내지 이념투쟁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옳건 그루고는 여기서 따지지 맙시다. 비타협적 가치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동관 기용은 그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합리화할 여지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사고 구조에서는. 왜냐하면 이동관 기용은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귀뚱으로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언론 자유가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의 원상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바로잡고 척결되어야 되는 현상이에요. 이걸 쥐로 비유해 봅시다. 쥐가 지금 설치고 있는 거예요. 쥐가 설치고 있으면 고양이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쥐 잡는 고양이는 흑묘든 백묘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등서평의 흑묘백묘로는 기억하시죠? 그 흑묘든 백묘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사고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도 본인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나도 어떤 필연적으로 두 분의 생각이 같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딱 맞춰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 학폭 논란이 있고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하면서 방송장으로 했던 숱한 문건이 나오고 연일 보도가 나와도 꿈쩍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더 큰 대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거는 뭐냐 하면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 언론의 자유의 미명하에 하고 있는 그런 공작인데 오히려 그걸 잡아야 되는 건데. 언론 자유를 떠든다. 해보세요.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속에 들어가 있는 적으로 규정된 내용들을 과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느냐가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공감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밀어붙이는 힘이 독점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공감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거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역사적 소명은 여론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건 뭐냐 하면 역사적 소명은 무소이 뿔처럼 뚜박뚜박 걸어나가는 것이지 여론에 휘둘리면서 좌고 우면하는 것은 역사적 소명을 떠안은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시련이 클수록 나의 소명이 크구나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지율이 1%라고 했습니까? 10%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오더라도 나는 한다. 이 발언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역사적 소명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서서 지금 나타나고 반대쪽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역사적 정방향에 역행하는 것이고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해당이 돼요. 역사적 정방향은 자유민주주의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쪽에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이고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흔히 보이는 선전선동.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짜뉴스니 거짓선동이니 사회교론이라 하느니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개념으로 변주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사고의 골격이 딱 이렇게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웅주의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보통 영웅이 존재하려면 빌런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웅이 돼야 되는데 주변에 빌런이 없으면 나라도 누군가를 빌런으로 만들어야 내가 영웅이 될 수 있거든요. 갑자기 그 모습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걸 소재로 한 영화도 있었는데 기억이 지금 나질 않는데 어쨌든 영웅주의라는 단어가 좀 떠올랐습니다. 많은 촌철님들께서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임금님 귀의 캔디 모아서 들어보니까 정말 주옥 같네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레오킴님 미국 트럼프 다시 되면 정말 어떻게 될까 대환장시대? 윤석열 대통령과 또 어떤 케미를 보일지 걱정이 좀 되시나 봐요. 그 얘기하는 거죠. 말벌 자유를 부르짖는 이들이 자유를 제일 억누르네 라고 남겨주셨고요. 정민정님 너무 아쉽습니다. 천기누설 꼭 다시 하기를 기대합니다. 정문선님 천기누설 너무 좋은데 시즌2로 꼭 다시 오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를 부르짖는 이들이 자유를 제일 억누른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뇌리에는 진정한 자유와 자유를 빙자한 망동이 구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이 하나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천기누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장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불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